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 간에 수상한 금전거래를 수사 중인 검찰이요. 자금의 사용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혜 씨가 태국에서 거주할 때 가족들을 경화하던 경호원하고 수천만 원의 돈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일부가 다혜 씨의 서울 집을 사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돈의 출처는 어딘지 또 다혜 씨의 주택구입 자금이 왜 경호원 계좌로 들어갔다 나온 건지 정말 풀려야 할 의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초 직원을 통해서 태국에서 들여온 돈 일부가 서울의 주택을 사는 데 쓰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언론 보도들을 정확히 보면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7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났고 이듬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태국에서 들여온 자금의 일부가 들어간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요. 검찰은 다혜 씨가 하나와 태국 바타 등 현금을 태국 현지에서 자신과 가족을 경호로 했던 청와대 직원 A 씨에게 여러 차례 나눠주고 A 씨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서 국내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추적,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영등포구 칩 과거에 문 씨가 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던 바로 그 주택 맞죠? 맞습니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당시에는 부부관계였던 남편 서 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이후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가량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 원의 집을 처분을 해서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야권,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다혜 씨가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 등과 금전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양 씨는 2017년 청와대에 채용돼 5년가량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김 여사 의전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또 다혜 씨가 해당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전 남편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제 전무 채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검찰은 이미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던 제2부속 씨 출신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유모 씨가 다혜 씨에게 현금을 보낸 것도 수사 중인데, 유 씨는 김 여사를 담당하던 제2부속 씨 출신으로 김 여사가 쇼핑을 가면 종이봉투에 현금을 담아 결제를 대신하던 수행원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유 씨는 한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조사된 것만 해도 최소 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문다혜 씨하고 돈거래를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친문계에서는 이건 먼지 털이식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 정부 그리고 검찰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다혜 씨는 지난 16일이죠. 전남편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니까, 하루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다가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이라면서 수사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경원 A 씨와의 금정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TV조선이 반론을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요. 친문계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친문계 윤건연 의원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비서실과 경호차 직원 다수를 소환 조사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를 넘어서요. 그야말로 무슨 어떤 복골복이라는 그런 것처럼 타평양처럼 넓은 그물을 치고요. 대응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대응하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